자 여기 정구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한번 이쪽으로 손을 오셔서 만져보시죠 제가 이 정구에 불이 들어오게 할건데 한번 뭐 들어오게 한번 해보시죠 돌려도 보시고 눌러도 보시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도 되지는 물론 않죠 그러나 이 정구는 특별히 저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안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생기신 남성분 손을 한번 접으시죠 자 남자손을 이렇게 자꾸 한번 이렇게 힘 좀 써보세요 힘 좀 아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굉장히 아리따우신 여성분 손을 한번 접으시죠 뭔가 지금 느낌이 옵니다 자 잠깐만요 어 불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야 대단합니다 자 한번요 뛰어보시죠 오늘 예 야 금방 꺼지네요 야 역시 이 정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정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확인을 시켜드려도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dam